아우, 졸라 무서워. 헉, 오냐? 아니, 문 열고 나오는 거야.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이씨, 잠깐만. 나 좀 느리지? 안 되겠다, 맞아야겠다. 오케이, 확인. 도전. 아니, 자기가... 괜찮아졌어. 확인, 1코에 깨줌. 분노의 샷프를 보여주겠어. 2층. 아무것도 없었군. 아, 왜 처음 못 먹었어. 판매 안 했어? 멍청아. 도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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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루이스 시작으로, 카고팔의 신총으로 두깍을 만들어보는 거야. 지금 주의해야겠다. 아, 이렇게. 아, 얘 또 뭔가 이상한데? 뭐지? 판처의 애살이야? 여기서 오래 싸우면 여기서 못해. 어디있지? 내 예상에는 1층 집인데 얘가 나보다 더 슬프다 이건만 할 수 있다 나이스 이번 판이 뭔가 잘 풀린데 비비큐 컷 되는 판 이게 되는 판이다 여기 있을까? 끝에서 진행할까? 꼭대기에 좀 가있을까? 사람 발견 둘이 만나겠다 둘이 만나겠다 둘이 만나겠다 둘이 만나겠다 잡았다 진짜 판맹하러 안가지? 던질까 비상 둘이 만나 도망쳐 나이스 대듬탑 신촌 너무 깜짝이야 나무에 맞추면 쓰리쿠션으로 가지않은가 아 잡았는데 한명 더 아 이거 자라 아 다행이다 신총 이거 샷이 너무 안맞는데 이미 어디지?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뻑이 타면 안되는데 아 방법이 없다 위에서 다 잠그고 있나봐 너였냐? 아 안돼 아 빨리 이도하고 하얀 바 있으면 진짜 까지 아가위 빨리 살아 아 아쉬운데 미안해 미안해 죽었다 엄청나게 죽고 죽이는 관계 냅다 어그 오랜만에 쓰네 아까 누가 어그 안쓰냐 물어봤네 딱 어그가 나왔네 헉! 이뻐기는 뭐 뭐야 여기 차도 있어 개무섭다 얘도 올라오고 있는데 응 끝에서부터 얘부터 지우고 해야겠다 아치님 감사합니다 어 보고있어 이렇게 신중하게 쏘면 안되지 오토바인 쏘나? 안녕하세요 도착 그렇게 신중하게 쏘면 안되지 이렇게 신중하게 쏘면 안되지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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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